2기 후 2기 후 2기 후 2기 후 3기 후 2기 후 풍신 상태 좀 체크할게요 각도 어때요? 깨끗하게 잘 늘려 오케이 거침없이 가보자구요 그 애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어? 주변에 생명체 반응이...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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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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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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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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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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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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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ime. john. 30. 40. 50. 50. guys 됐어요! 동력이 하이퍼 튜브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하이퍼 튜브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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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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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示.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정이 느껴졌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감정이요? 응. 그것도 그냥 감정이 아닌... 진무... 녀석은 다시 나타날 거야. 한쪽 팔이 잘렸는데도요? 그래. 그 정도로 꺼질 감정은 아니었어. 저기로 나가면 돼요. 저기로 나가면 돼요. 저기로 나가면 돼요. 랩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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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정한 부채가 있네요. 어? 추락한 컨테이너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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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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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